어... 네... 어... 베이팅에서 이제 안무를 상담하고 있는 친구가 저희 또 다음 곡은 또 친구 위주로 많이 많이 또 보여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곡 이제 바로 하기 전에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각자 자기소개만 해도 될까요? 예!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베이팅에서 가장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순서부터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다들 왜 일어났을지 모르겠네요 네..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 선을 네... 나머지 소개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개할게요. 하나 둘 셋! 네...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블룸이고요 저희 팀 이름은 아큐아예요 저희 팀 이름은 뭐라고요? 아? 네... 저희 팀 이름은 아큐아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... 다음 보시는 친구 안녕하세요 네... 네... 어... 제 이름은 하니라고 하고요 팀에서 금발 머리를 맞고 있습니다 네... 사실 제가 어... 오늘 염색을 했거든요 네... 머리가... 다 안 빠졌어요 네... 근데... 금발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더 뺄 거거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저희 진짜 머리를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꼭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?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YouTube véi 파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펀이라고 펀이라고 하고 엉메입니다 mercury 네... 하하하핫 다음 멋있는 안녕하세요 아키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아키아에서 포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키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당신도 소개하고 공연이 여겨주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키아 꼬끄라고도 꼬끄라고도 아키아 키러기 토마트 스윗스 인정됐던 거야 아키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후유 라고 합니다. 많이 많이 저희 멤버들이랑 팀 이름 제 이름까지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씩이라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서 같이 같이 시간 보내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과요. 이제 바로 이어서 갈 텐데 저희가 회복 공연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. 이제 동원관 곧 있으면 동원관이란 말은 좀 어색하죠? 곧 있으면 끝나니까 웬만하면 끝까지 자리 지켜서 저희랑 마지막 곡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 잘 마무리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힘차게 다음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They're at 10.00 points 여러분 그래도 10.00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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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00분이요. 그럼 lately 저는 너무 맛있어. 마이크로스를 다 먹어야지. orno에 낮은 상황이 11.00분이 11.00분이 11.00분 hog불 impacting